마블이 야심차게 내놓은 야심자 엑스맨 97의 공식 용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얘는 대체 누구냐?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정리해볼게요 꽉 잡아 90년대 불안건TV 여기서 나오는 엑스맨의 웅장한 OST 매주 토요일 방영됐던 그때 그 시절 그 향수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집 위엔 그 당시의 비디오들 엑스마스 스페셜과 카툰 엑스맨 데이지 오브 퓨처 패스도 보이고 집 위의 왼편은 사이클롭스와 징그레이 행복한 둘의 모습이 담긴 액자가 보이는데 이건 저기 미국 행님들의 밈으로 유명한 그 짤 둘을 바라보는 슬픈 울버린의 그 액자 되시겠구요 오른쪽엔 90년대 토이비즈의 피규어 역기를 든 콜러서스의 피규어도 보입니다 이베이에 몇 개 팔고 있네요 화면 속엔 침대에 누워 유언을 당기는 프로페서 이 점은 지난 시즌5의 마지막 엔딩으로 찰스는 공격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지만 엑스맨 멤버들은 매그니토에게 도움을 요청 그렇게 시야제국의 여왕이자 찰스의 연인 요 릴랜드가 찰스를 살리기 위해 찰스를 영원히 시야제국으로 데려가며 끝이 났는데 일단 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사이클롭스가 징그레에게 은근슬 젖을 시전하고 애들 얼굴은 개판 디테일이 굉장히 조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야 울버리는 그... 한 번 삶았냐? 사실 엑스맨 시리즈는 시즌4에서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인기를 긁게 되었고 그렇게 시즌5의 제작이 강행된 것인데 하지만 기존 자카진들은 이걸 예상할 수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 이미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결국 5화부터는 이렇게 애들 얼굴이 뭉개져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 여기엔 여전히 뮤턴트를 잡으려 하는 이 센티널들이 판치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 보이는 두 명의 뮤턴트 키 큰 여성은 칼리스토 그 옆엔 꼬맹이 리치가 보입니다 힙 스케이트 파트의 유리창은 모두 박살이 나 있고 그 앞엔 버려진 스케이트 또 한 장의 신문이 펄럭이며 지나갔는데 바로 오랜만에 보이는 데일리 뷰글 기존의 레이아웃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여기엔 뮤턴트 패션쇼가 열린다는 헤드라인 뉴스와 더불어 위쪽엔 스파이더맨이 뮤턴트인가 또 헬파이어 갈라에 대한 뉴스가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도 스파이더맨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이미 한 차례 크로스오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건 이번 작품에 스파이더맨이 나온다기보단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또한 같은 시기에 방영했었고 이번 작품의 흥행 여부에 따라 스파이더맨의 후속편도 제작될 예정이기에 기다리는 팬들을 위한 떡밥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헬파이어 갈라는 쉽게 말해 뮤턴트들의 파티 정도라 볼 수 있고 밑에 보이는 뮤턴트 패션쇼까지 포함되어 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뉴스는 에디 브락이 있었고 사진은 피터 파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프로페서를 추모하는 테이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라진 찰스가 사망처리되었고 여전히 뮤턴트 반대 시위가 일어난 모습 여기엔 F.O.H라는 글자의 로고가 보이는데 이는 시즌1의 밤뮤턴트 단체 브랜드 오브 휴머니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어딘가로 출동하는 군대 다음 점은 센티넬의 끊어진 팔뚝 유엔 총회의장 가운데 서 있는 매그니토 모종의 이유로 매그니토는 유엔에 와있고 언캐니 엑스맨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후 한 장소에 들어선 엑스맨들 사이클롭스, 겜비, 스톰, 올버린까지 엑스맨의 간판 캐릭터 등판 엑스제트에 사이좋게 앉아있는 엑스맨들이 보이는데 여기엔 얼마 전 더 매블스에 나온 비스트 추가로 3명의 쩌리들이 뒷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이 친구는 모프 이렇게 자유자재로 외형과 능력을 따라할 수 있는 캐릭터로 오리지널 캐릭터로 시즌1에 등장했다 사망 근데 죽이고 나니까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즌2에 다시 부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뒤에 클럽씨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하죠 그 뒤엔 에너지 흡수 및 방출 능력에 비셔 신과 기억을 흡수하는 로그도 보이고 어디론가 출격하는 이들 이후 스톰의 사이오닉 스톰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그래피 풍성껌을 터뜨리는 주빌리 에너지를 방출하는 비셔 이 이마에 박힌 M자 낙인도 그대로 보이고 배불뚜기가 된 징그레와 키스하는 사이클롭스 이후 엑스맨들의 메인 전투 4마리의 센티넬과 맞붙은 이들 달려가는 울버린 위에 깸빗이 올라타고 울버린의 뽑아둔 발톱 한 손톱인가? 이 클로의 에너지를 때려 넣는 깸비 이어지는 사이클롭스의 단골대사 로그는 비스트와 비숍을 이렇게 던지고 이쁘게 손톱을 뽐내는 울버린 그렇게 엑스맨들이 약 30년만에 돌아옵니다 마지막은 찰스의 책을 읽고 있는 누군가 바로 찰스의 빈방에 찾아온 매그니토 엑스맨들은 농구하다 말고 우르르 몰려오는데 실제 시즌3에선 농구 장면을 보여주게 됐고 이렇게 코믹스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매그니토와 맞붙은 엑스맨들의 모습을 끝으로 엑스맨 97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어린 시절 TV 틀면 나오던 고시리즈 92년부터 97년까지 6년동안 방영되었던 이 레전드 작품의 후속편이 대략 30년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일단 여전히 뮤턴트를 없애려는 집단 뮤턴트를 반대하는 자들과의 대립이 이어지고 사라진 프로펙서 X 그로 인해 존재감이 커져버린 매그니토 더 나아진 엑스맨들까지 이번 작품의 시청 등급은 TV14 근데 잼민이들 보라고 만든 거 아니냐? 메인빌런은 미스터 스니스터 전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을 통해 향후 MCU 엑스맨 등판에 많은 영향 또 그 스토리 또한 어느 정도 연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엑스맨 구실은 과연 우리의 추억을 고대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비적품의 성공으로 스파이더맨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엑스맨 구실은 3월 20일 공개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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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